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정선거에 관여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 서구갑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박병석 씨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70세입니다. 1952년생입니다. 육선의원이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대전 서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선거 패거리더라고 한패입니다. 한패.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도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중재안이라고 여러분 내놓은 게 뭡니까? 건박이었습니다. 당신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원안 통과를 내가 그냥 용인하겠다. 여기에 권성동이의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바보천치처럼 여러분들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이 웃는 얼굴에 여러분들 그 속내를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육선의원이고 중앙일보 출신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세월은 한 사람을 굉장히 썩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과 한패글인가 진정한 중재자인가 결론을 내리면 한패글입니다. 그는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성동을 건박했습니다. 당신 이것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제시한 중재안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건박한 겁니다. 거기에 권성동이가 털컥하고 여러분들 넘어간 겁니다. 바보천친구입니다. 박병석은 여러분들 나이가 70위진한 진정한 중재자가 아니고 진정한 중재자의 탈을 쓴 부정선거 패글이 멤버입니다. 보시죠. 오전 9시 40분 양당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을 알리면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재안 외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본인이 그냥 던지고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중재안을 권성동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재안을 박병석이 만들어서 양쪽을 압박한 겁니다. 권성동 씨가 박 의장을 만났습니다. 박병석 씨를. 국민들로부터 오해받고 있는 선거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 추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박병석은 여야 원내대표 끼리 논의해보라. 저도 숙고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권성동은 박홍건을 만나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욕이 참 많습니다. 건국일의 최악의 국회의장이다. 국민들로부터 역대 지금처럼 국회가 불신 받은 적이 있냐. 상껏 밀릴 가운데 국회도 음련이 한 축인데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한 건이 무엇이냐. 끼리끼리 편갈라 자기들 보호나 하려고 하고 이게 국회냐. 국회의 해산하고 국회의장은 특검 받아라. 국회의장이 부정선거 패거리입니까. 박병석 의장 한 번 크게 실수했으니 정신 차릴 가능성 없습니다. 패거리 이익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우습게 보다 큰 코 다칠 것이다. 검수완박 통과시켜서 안 된다. 거기에 박병석 의장 당신이 유일하게는 사는 이름을 맹심해라. 54명이 찬상하고 2명이 반대하지만 절대 박병석 씨는 그 집단 이익의 논리에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걸 국회의장이라 한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중재안의 주인공은 바로 박병석 씨였습니다. 선거 사본 빼고 비리수사 빼고 중재안으로 만들어서 압박을 가한 것이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이란 겁니다.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양심이 없냐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이유가 뭡니까. 박병석이 중재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인공이고 56명 1명 39명 1명 정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박병석이 작품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박 의장은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병석 씨 나이를 먹여서 나이값을 좀 해라. 정권이 뭐 안 하냐. 역사에 남을 죄는 짓지 말고 나머지 생을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다. 박병석이 다 망쳤다. 박 의장은 사태고 민주당은 원안 통과시켜라. 이거는 또 반대가 34명이니까 그쪽 편이 뭐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과연 부정선거로 당선됐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됐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딱 한 장표로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병석의 4.15 총선 결과 보고입니다. 대전 서구갑입니다. 박병석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플러스 10.64%가 나왔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는 정상적인 선거라면 10.64%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3%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과 여러분들 붙었던 이 연규는 놀랍게도 대칭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0.42%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박병석은 사전투표에 조작을 해서 더해줬고 이 연규는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해서 10% 정도 뺀 겁니다. 양 후보의 총조작률은 21.06%입니다. 이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장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대전 서구갑에 출마했던 육선의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육선의원 박병석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서구갑의 주민들이 4박 5일 차이를 들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했는데 수만 명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10.64%의 차이가 나오냐. 전형적인 여러분들 조차투표가 발생한 겁니다. 박병석은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박병석은 가짜 국회의장입니다. 박병석은 그야말로 구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 패거리들입니다. 부정선거 패거리의 한 명이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이고 그가 만든 중장이 건박의 대상이 돼서 결국 이번에 권성동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여러분들 당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럼 박병석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 전형적으로 4.15 총선에서는 어떻게 조작했는가. 관외 사전투표가 가장 조작이 심했습니다. 박병석은 여러분들 우편투표를 14.91%나 여러분들 더 얹어준 겁니다. 이영규는 15.61%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모두 다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1에서 3%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가짜 국회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부정선거의 패거리자 부정선거의 도장이자 부정선거의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다 부정선거에 연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앙당 차원에 저질렀던 부정선거에 모두가 연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병석 국회의장이 왜 또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정색 박스를 우선 보시기 바랍니다. 검정색 박스를. 대전 서구갑에는 모두 12개의 동이 있습니다. 동이 좀 많습니다. 12개는 여러분들 71군데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꾀한 자들은 우위에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레벨인 각각의 사전투표소에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21.06포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전투표에서 박병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71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미친 결과입니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박병석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 혹은 0.5입니다. 2분의 1을 71개 곱한 확률이 71대 제로로 박병석이 모든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확률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짓을 더불어민주당이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부정선거 패거리들이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부정선거의 도당과 일당들이 2020년 4.15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1년 보궐선거, 2020년 3구 대선까지 다 저지른 겁니다. 그것을 은폐하게 해서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지금 여러분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행을 여러분들 우리가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별와 100표를 받는 사이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9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57표를 받았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우편투표에서 213표를 받았습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이게 부정이라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위반되는 겁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이는 성향은 아주 유사해야 됩니다. 109표를 받았으면 여기서는 109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러나 이렇게 2배, 1.5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수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11709표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교차 투표 수를 추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단에는 추정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조작된 것을 한번 수정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병석 후보가 7만 4천표를 받았다는데 추정을 해서 빼줘보니까 실제로는 6만 3천표를 받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용비보가 5만 7천표를 받아 패배했는데 실제로 이런 1179표를 대해보니까 6만 9천표를 얻은 겁니다.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단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계산 방식에 따라서 좀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상단은 명확합니다. 상단의 이름은 뭡니까? 명확한 겁니다.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데이터만 바탕을 두더라도 박병석은 가짜 국회의원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다. 그리고 추정치를 미뤄보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결론이 바로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박병석인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만 바탕을 두더라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인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직접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건 대전광역시 서구입니다. 서구에 동이 쫙 있고 투표소가 쫙 있으면 여기는 동만이 있습니다. 투표소가 71개가 있으면 모든 곳에서 박병석 씨가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박병석이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100%, 1000%, 10000%, 10000%, 10000%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시위를 하시고 또 저처럼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또 사실과 진실을 알려야 적의 뚝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이걸 못 덮습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뭐죠? 부정선거에 관여가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그냥 부정선거에 관여가 된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뭐죠? 부정선거가 없으면 이런 결과가 전국적인 차원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입니다. 1년에 4,500억의 이름 정당 보종을 받는 정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주도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그냥 실행에 옮긴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여러분들 모두 감방으로 가야 될 대형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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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